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고고마, 오늘의 브롤러는 에드가, 오늘의 이벤트는 디모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 팀은 제시의 브롤러로 선택했고, 파워큐브 하나 합격합니다. 이렇게 니타와 달리가 꼬이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바로 부전을 하는 것은 퓨압을 택팀, 달리가, 기적을 너머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 브롤러가 지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꼬리로 가해왔습니다. 남은 팀 4팀! 부왕부에서 교전이 치열하게 가려두고 있고, 미타의 공격으로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미타가 특수 공격으로 곰을 꺼내서 우리 팀 제시가 도망치면서 시간을 걸고 있습니다. 남은 팀 3팀입니다. 부와를 앞두고 있고, 부활하면 곰을 공격해서 처리를 합니다. 남은 팀 3팀! 남은 팀 3팀! 지금 쇼다운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지금 파워큐브를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교전을 해야 합니다. 미타의 공격과 민미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